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뉴스 뭡니까? 11월 집단 면역 이상무. 이상무. 화이자 백신의 추가 확보로 자신감을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불안 여론의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리 내부의 단합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요.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도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요. 9월 말까지는 전 국민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어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백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고령층과 취약시설 입원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사회적 방역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메시지가 강해진 느낌이에요. 김준우 기자. 네. 어제 대통령, 총리대행 그리고 방역당국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 다 메시지를 냈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단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차질 없이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차질이 없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아달라. 이 얘기로 끝났고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900만 명 우리 확보했다. 그리고 이거는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3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3차 접종도 추가 수요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도 다 지금 백신 수급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어찌 됐든 11월에 집단 면역 할 수 있다. 타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방역당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5인 이상 사적금지 모임 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 완화 이런 것들을 집단 면역 그리고 집단 면역 전에 9월이면 1차 접종이 7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많이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쫙 이어졌죠. 이렇게 메시지가 강해진 건 주말 사이에 화이자를 4천만 회분, 2천만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물론 도입이 언제 될 거다 정확히 아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한 것, 확보한 것, 여기서 좀 자신감을 더 얻은 것이다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의 표현, 화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도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11월 집단 면역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노바백스 CEO를 만나서 백신의 기술 이전 문제까지 오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785명에서 644명, 어제는 500명이었고요. 오늘도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심하기 딱 좋을 때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를 보면 정부가 자신감을 강조할 때마다 오히려 좀 공교롭게 그 바로 직후에 대규모 확산세가 잇따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 더 좀 경각심을 높여야 될 때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걱정 말아라. 11월이면 집단 면역 형성한다라는 걸 강조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지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백신 11월 된다고 하면 아직은 멀었어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때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긴장하자 이 말씀이에요. 백신과 관련해서 접종률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접종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재심의도 했거든요. 40대 간호조무사 건강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사지마비 됐다. 그 케이스. 네. 일단은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아 그래요? 네. 현재 지금 인과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중증 의심 사례 45건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정맥동 혈정증하고 경련 혈압 저하가 있었던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투명하게 부작용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도보다리 회담의 아련한 추억인데요. 4.27 판문점 선언.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27일이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그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이 오늘 이게 딱 3주년이에요. 두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나란히 걷고 환담하는 모습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이죠. 그 이후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래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 정세는 긴 냉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을 상징하듯이 4.27 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이렇다 할 행사도 오늘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어제 언제 열릴지 모를 남북 간 비대면 회담에 대비한 장비들을 좀 갖추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그리고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연을 했는데요. 실제 남북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재개할 날이 좀 서둘러 왔으면 하네요. 삼청동하고 판문점 연결 시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러니까요. 북한하고의 시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면 조용한 3주년입니다. 네. 일단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연다고 해요.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30, 소위 북한의 2030 청년층의 사상단속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화협에서 여는 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이건 민간에서 열리는 거니까 사실상 양국 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조율 중인데 일단 지난달 초에 미국에서는 수준의 북한 대북정책 검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수준의. 그러니까 이미 수준의 하면 지금 나왔어야 돼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해법에 마땅치 않다. 미국 내에서도. 아니면 일단 우리가 먼저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다. 북한의 대응을 좀 보면서 하자. 미국 내에서. 다이든 정부는. 급할 것도 없다. 그리고 좀 길게 보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얽히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마음이 급해요. 우리만 마음이 급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지난 21일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변중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정부에게 조언 내지는 살짝 압박을 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문 대통령이 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내놨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를 씌운 것과 관련한 걸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어요. 제대로 못했고 내가 다 한 거다. 이런 식의 자신감, 애고가 또 드러났는데 어찌 됐든 지금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다음 달 말이 지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다음 달 하순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불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아마 이때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 새 판이 열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교착 상태가 더 지속될지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제재 강화 이런 방안이 나온다면 아마 시간은 그냥 몇 년 전으로 그냥 돌아갈 것 같고요. 갑자기 물고가 확 트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에 앞서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좀 깊이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에서 좀 병행돼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뉴스 가죠. 세계가 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윤며든다는 말을 어제 2030 젊은이들이 많이 써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했더니 윤여정 씨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네.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이 지금 새삼스러운 매력들을 발산하면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배우 윤여정은 어제 예상한 대로 잠깐만요. 윤며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윤여정에게 스며든다. 윤여정에게 빠져든다. 이래서 윤며든다라고 하는데 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오스카 연기상을 받으면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윤여정이다. 유럽분들은 여영이나 유정이라고 나를 부르곤 하는데 오늘만은 용서드리겠다. 이렇게 수상소감에 운을 센스 있게 뗐어요. 이와 다른 후보자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경쟁을 한 게 아니다. 다만 자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해서 동료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았고요. 이후에는 지금이 최고의 순진관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오스카 상을 받았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유쾌한 발언들로 윤여정다움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유행하는 말로 윤여정이 매력에 빠져든다. 윤며들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세계가 윤며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김준일 대표. 왜 세계가 윤며드는가? 왜 열광하는가? 일단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어요. 외신들하고도 하고 특파원하고도 하고 했는데 발언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아들에게도 감사해요. 밖에서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Because mommy works so hard.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혼을 한 뒤 애들을 키워야 돼서 사실은 원래 토클래스였다가 이혼을 한 다음에 단역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닥치는 대로 난 연기를 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나는 워킹맘이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잔잔한 울림을 주기도 했고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최고의 순간은 없다. 최고나 그런 거 싫다. 우리는 최중 가운데 최중 하면 안 되냐? 이러면 사회주의자 같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종으로 사람 분류하는 거 좋지 않다. 무지개도 일곱같이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교가 있게 쓴 작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썼고 그게 늙은 나를 건드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스카상을 사타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걸 거기에 있었던 다른 나라 기자들이 알아들어요?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을? 모르죠. 제가 그 기자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앙스까지 캐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전의 배우 윤여정은 이전 발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꼰대에 대한 불만들이 높은 시대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꼰대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꼰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우 윤여정이 1947년생이에요. 1947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70대 중반인데 그 70대 중반의 배우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60이 돼도 인생을 모른다. 처음 살아보는. 나는 오늘을 처음 살아보니까 인생을 나는 오늘 처음 배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또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교황이냐. 난 조언 같은 걸 해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매력 때문에 더 소통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배우 윤여정과. 정치인이든 사회 곳곳에든 찬사를 박수로 보내고 있는데 이런 윤여정다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몸을 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모두가. 찬사 보내시는 그분들 다. 우리들도. 그런 식의 윤여정 신드롬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멘트가 나오고 있고 우리 청취자들도 많은 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코로나 이후로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울한 가운데 간만에 좀 낭보였죠. 간만에 정말 당비 같은 소식에 다들. 임팩트에 있는 또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외국 기자가 브래드 피트에게 무슨 냄새가 났느냐 그러니까 나는 브래드 피트의 냄새를 맡진 않는다. 난 개가 아니다. 암나라도. 그 질문을 왜 한 거예요? 그 기자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명이니까 계속 브래드 피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외국 기자들이. 윤여정 씨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는 높지만 외국인들은 그 윤여정 옆에 있었던 브래드 피트 기획자에 대한 제작사 사장님에 대한 질문만 갔었군요. 냄새까지 물어보니까 난 개가 아니다. 잘했어요. 대답 시원했어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